감독들 대결, 용병술 대결을 안정환 팀 어쩌다FC와 이영표 팀과의 대결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사상 첫 감독 방어전입니다. 오늘 이 경기 여하에 따라서 안정환 감독의 거취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제가 물러나면 같이 나갈 사람 한 발 앞으로 나오세요. 같이 나갈 사람 한 발 앞으로 나오세요. 아... 와, 안 나오네. 와, 안 나오네. 동현이 안 나왔어, 동현이. 누가 안 나왔어요, 누가 안 나왔어요. 너는 그럴 줄 알았어, 인마. 안정환 감독의 거취뿐만 아니라 아마 이영표 감독이 어쩌다FC 지붕을 잡으면 거취가 조금 불투명해지는 사람들이 몇 명 생길 수 있습니다. 안정환 감독에게 도전장을 내보낸 이영표 감독팀. 나와주십시오. 패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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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션. 나이스! 윤기 짱! 패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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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! 패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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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션!